19장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재판받는 것부터 시작하죠 지난주에 예수님을 살려줄 거냐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살려줄 거냐 강도 바라바를 살려줄 거냐 예수 죽여라 라고 외쳐서 이제 끝났죠 19장에서 이에 빌라도가 이거 안 먹히네 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살려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요한복음상에서는 빌라도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살려 보려고 하는 거죠 하는데 유대인들이 완강해요 제발 죽여달라 죽여달라고 계속 요구해요 죽여달라 그거를 명확히 알고 우리는 죽일 수가 없어서 데려온 거다 당신이 죽여달라 이에 빌라도는 아내가 꿈까지 꿨다는데 불길하거든요 불길한데 예수 건드리고 싶지 않은데 이 정도 죄로 사형이 이건 아닌데 하고 난감해 하니까 방법이 뭐냐면요 빌라도가 택한 방법은 험한 꼴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채찍질하고 험하게 다뤄가지고 유대인들 분이 풀리길 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좀 분이 풀렸으면 좋겠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려다가 채찍질을 합니다 그런 이유로요 요한복음상에서는 특히나 그래서 병사들이 가시로 멸류관을 만들어서 멸류관이면 왕이 쓰는 거죠 유대인 왕이라는 것을 놀리는 거예요 좀 조롱하려고 멸류관을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 황제나 입는 옷을 자색옷을 입히고 우스꽝스럽게 황제처럼 꾸며준 거죠 그리고 앞에 와서 병사들이 뭐라고 놀리느냐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하시길 이게 기원해 주는 게 아닙니다 놀리는 거예요 비아냥거리는 유대인 왕이여 우리가 왕 대접해 주마 하는 식으로 놀리면서 그러니까 바로 뭐예요 손바닥으로 때리죠 바로 예수님을 때리면서 이렇게 놀리는 거죠 왕처럼 꾸며 놓고 그 다음 뭐예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먼저 하고 채찍질 한 다음에 험한 걸 만든 다음에 왕 대접해 주는 것처럼 구색은 갖추면서 조롱하고 모욕을 주고 모욕을 줘가지고 끌고 나가야 사람들이 아유 예수 아주 그냥 형편없게 됐네 그래서 불쌍해서 못 볼 지경이네 여기서 멈추자 죽이는 것까지는 말 참자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특히 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말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이니까 봐라 이 사람 데리고 그대들에게 내가 나올 건데 내가 그 얘기에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는 걸 그대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하고 목적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지금 엄청 험하게 다뤘는데 죄를 못 찾았어 그러니까 죽이지 말자 그러니까 그거를 너희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데리고 나온다 하고 예수님이 멸류관 쓰고 자세 옷 입고 나오시니 다른 보금에는 옷을 씌워서 조롱을 하고 또 옷은 다시 갈아입혀서 데리고 나왔다고 되는데 유한 보금에는 지금 그대로 입고 나온 격이죠 사람들한테서 보여줘요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길 보라 이 사람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나름 이 정도면 만족하지 이런 거예요 이 정도 만족하지 지금 이런 거 자세한 건 뭐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인가요 거기 보면 너무 험하게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 정도로 상상하시면서 험한 꼴 당하셨다 채찍질 할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을 정도로만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보고 분 좀 풀고 여기서 멈췄으면 하는 거죠 빌라도는 그런데 그러겠어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이미 각오하고 있잖아 여기서 오늘은 죽는다 내가 각오하고 오신 거고 그러니까 죽어야 내가 또 사흘 뒤에 부활하는 걸 보여서 내 사역을 완성한다 사람이 결국은 죽음도 부활할 수 있다 죽음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을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천국에 살게 인도하려고 나름의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까지도 드러내려고 온 거죠 예수님의 영광이 그대로 자기들이 또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러니까 죽여달라 제발 죽여달라 됐고 죽여달라 애가 살아있으면 계속 우리를 능멸할 거고 유대인들을 현호시킬 거고 우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가 설 자리가 없어진다 제발 예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못 박으십시오 못 박으십시오 유대인 지도자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그 끈앞풀들이 지금 같이 외치는 거에요 또 거기에 가스라이팅 돼가지고 속은 유대인들이 함께 외치고 있는 거에요 소시오패스들과 그쵸 가스라이팅 당한 소시오패스들한테 일군의 무리들이 그 앞잡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외치다 보니까 또 잘 모르는 군중은 끌려가고요 무지한 군중은 또 권위자들이 말하면 예수냐 유대인 지도자냐 유대인 지도자들 눈 밖에 나면요 당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살기 힘들잖아요 출교 당해요 유대교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출교는 시킬 수 있어요 태형이나 그러니까 거기서 또 찍힐까 봐 당시 전통적인 기득권층한테 찍힐까 봐 그쪽 편드는 무리들이 또 있었겠죠 자세히 얘기하는 게 요즘이나 그때나 똑같으니까 사람 사는 건 그때 유대인들은 왜 미쳐가지고 예수 죽였을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 또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도 예수님 편 들까요? 예수님 편을 들까요? 아니면 저기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편을 들었을까요? 기득권층의 편을 들었을까요?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유대인은 함부로 요걸 못해요 그쵸? 진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않은 자들은 편들게 돼 있습니다 쉽지 않아요 생존이 걸린 문제고 내가 지금 내가 사는 이 사회에서 내가 쫓겨날 수도 있는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편을 들 수 있는가 이번에 우리나라 영화 탄생 개봉했지만 거기서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잖아요 믿고 순교하잖아요 그 정도로 내가 가진 모든 걸 걸고 예수님이 오라 그런데 그 행위에도 무지와 무지와 아집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저 양반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그게 아니라 진실은 뭐예요? 진정한 순교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을까요? 그 당시에 많았겠어요? 베드로도 부인했는데 가장 충직했던 제자 베드로도 부인한 마당에 쉽지 않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 대답하길 아무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가 그대들이 친이 데려다가 못 박아라 나는 그 얘기에서 죄를 못 찾겠다 난 도저히 죄를 못 찾겠는데 내가 하는 만큼 했는데 채찍질까지 했는데 더 어쩌라고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죠 유대인들이 대답할 때요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으니 율법대로 하면 저자 죽어야 마땅합니다 저자는 지금 신성 못 오겠어요 하느님 아들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져서 아 뭐하는 놈이야 뭔 짓을 해 놓은 거야 유대인들이 저렇게 아니 이 정도면 적당히 타협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왜 나한테까지 막 지랄을 되게 하는 거야 이게 도대체 쉽게 안 끝나겠는데 왜냐하면 로마에서 빌라도는 지금 유대인들을 관리하게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지역을 관리를 못 하면 또 자기 책임이잖아요 여기 민심이 이렇게 동요되면 안 되거든요 뭔 짓을 한 거야 다시 뛰어 들어와요 빌라도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 들어온다고 그랬죠 19장 지금 8절이죠 빌라도가 다시 더욱 두려워져서 아 사태가 좀 심각한데 다시 들어와요 재판장에 재판장에 지금 안 들어와요 6월절 명절 보내려고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가야 되잖아요 더럽혀지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 빌라도가 왔다 갔다 하는거죠 밖에 나가서 유대인들하고 얘기하고 다시 돌아와요 아 예수한테 또 물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때는 어디서 왔냐 도대체 어디서 온 거야 뭐하는 작자야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이에 빌라도가 이제 빡쳤죠 내게 말 안 할 거야 아니 얘는 또 왜 말 안 하는 거야 도대체 빌라도 돌겠네 빌라도 돌겠네 나한테라도 얘기를 해야지 왜냐하면 내가 풀어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고 나한테 권한이 있는 거 나한테 권세가 있는 거 몰라 나한테 잘 보일 생각을 왜 안 하지 빌라도 입장은 왜 나한테 사정을 안 하지 예수는 유대인들은 왜 지랄되고 있고 죽이라고만 하고 또 얘는 왜 또 나한테 얘기를 안 하지 살려달라고 너무 난감하잖아요 여러분도 빌라도 상황이라면 아 지금 죽여야 되는 문제인데 죽이는 사형처벌만 바라고 있는데 민심을 예수님은 뭐 살려달라는 말을 안 하고 아 상황이 이렇게 됐고요 저는 억울해요 뭐 이게 다 음모고요 모략입니다 뭐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빌라도 또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유대인들한테 뭔가 반론을 펴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미 죽기로 작정한 양반이라 너한테 권세가 있다고 너한테 있는 빌라도 너한테 있는 권세도 위에서 아버지가 주시지 않았다면 넌 나 못 해쳐 아버지가 권세를 너한테 안 줬다면 너 나 못 해쳐 네가 가진 권세도 아버지가 준 거야 네가 권세 있다고 까불지 마 아버지가 준 권세야 넌 아버지가 준 권세로 남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힘이 있고 풀어줄 수도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다만 아버지가 너한테 그 권세 줬을 때는 잘 쓰라고 줬지 나같이 억울한 사람 죽이라고 주진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너는 권세 있다는 거 자랑할 게 아니라 아버지한테 받은 권세 잘 쓸 생각을 해 그런데 그런데 그런 너한테 그런데 너는 권세는 있어 인정해 아버지가 너한테 좋으니까 그런데 유대인 이 자식들은 너한테 나를 무고해가지고 부당하게 나를 너한테 넘긴 이 유대인 자식들은 답이 없어 얘들은 죄가 훨씬 커 그러니까 너는 너한테 받은 권세 잘 쓸 생각을 해 하지만 권세 제대로 못 쓰는 너도 문제인데 너한테 날 넘긴 유대인들이 그놈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러니까 로마인들한테 빌라도보다는 유대인 책임이다 예수 죽인 게 왜냐하면 로마 로마 총독이 죽인 예수를 로마인들이 또 믿어야 되잖아요 모순이 생기잖아요 이제 로마 포교를 앞두고 있는 기독교가 이런 복음을 낼 때 로마인과 타협책을 내야 되잖아요 빌라도 너 제보다 유대인 죄가 더 커 예수님도 인정했어 로마인들은 기독교 믿어도 됨 뭔가 이런 느낌도 있죠 이런 것도 감안은 하시고 다만 요한복음 안에서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무능하긴 하지만 예수가 죽을 죄는 아닌데 하는 거는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 유대인들은 무조건 죽여야 끝난다는 입장 이런 입장은 요한복음이 분명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다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힘썼으나 아예 노골적으로 나오잖아요 빌라도는 최선을 다했다 빌라도가 나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이 문제였어 예수님도 빌라도한테 그런 권세 있는 건 인정했어 유대인들이 죄가 더 크다고 그랬어 이런 거는 좀 로마 포교를 위한 장치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유대인들이 계속 소리질릅니다 이제 빌라도가 쉽게 안 죽이려고 하는 걸 눈치챘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이랑 어떤 방법 쓰겠어요 우리 율법상의 신성모독은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사형권이 없잖아요 로마가 직접 통치하니까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인데 우리 율법상 죽여야 될 사람인데 당신이 죽여주세요 라는 논리를 폈는데 빌라도가 지금 방황하잖아요 고민하고 있고 답을 못 내잖아요 더 압박을 하려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라고 해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죄인입니다 라는 말만 해가지고는 빌라도한테 안 먹히니까 더 세게 얘기해요 아니 지가 왕이라잖아요 하나님 아들로는 안 먹히니까 지가 왕이라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예 안 먹힐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이라 이 말도 하면 안 돼요 원래 왜냐하면 로마에서 하나님 아들은 황제입니다 황제가 천자예요 하나님 아들을 이런 말 할 수 있는 존재는 황제밖에 없어요 이 말도 사실은 로마에서 볼 때 문제는 있지만 이런 사이비 종교인까지 다 사형에 처할 상황은 아니니까 빌라도 넘어가려고 한 거죠 유대인 안에서 풀어라 그런데 아 이 말로 좀 안 먹히네 그럼 더 세게 얘기하지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면서 지가 왕이라고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의 역적 아닙니까 반역죄 아닙니까 하고 정치범으로 본 거예요 이 종교 사상범을 정치범으로 본 거죠 정치적으로 이건 역적이라면 원래 십자가형은 십자가형은 정치범들이 봤습니다 반역한 사람들한테 주로 하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한테 십자가까지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뭔 거예요 반역자라니까요 로마 황제에 반역했다니까요 신성모독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나가니까 빌라도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반역자를 풀어준 게 되잖아요 이러면 나중에 로마에 이게 보고되면 어때요 보고되면 안 되죠 자기 정치 생명에 빌라도 정치 생명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19장 13절이에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끌고 나와서 돌을 깔아놓은 뜰 그 재판정 그 재판정 있는데 거기 재판석에 앉혀요 돌을 깔아놓은 뜰이라는 게 이제 가바다 가바다를 돌이 깔려있는 뜰을 말해요 거기에 있는 재판석에 예수를 앉히고 이날은 6월절 준비일이니까 그 오후 6시 저녁 6시부터 유대인들은 그 날을 바꿔요 그래서 6월절이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 6시 그럼 그 이전은 6월절 준비일인 거죠 금요일인 거예요 금요일 그래서 토요일부터 6월절이 정식으로 토요일인 거죠 그런데 그 전날 저녁 6시부터는 지금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6시였다 이 6시는 로마 시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요 여러 설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도 여러 다른 유대인식 시간계산법 소개해드린 것 같은데 요한복음 할 때 이런 구절 보면요 로마 시간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로마 시간이라는 게 지금 우리 시간입니다 6시는요 지금 6시예요 지금 아침 6시죠 아침 6시라고 보시면 돼요 6월절 준비일 아침 6시에 지금 일어난 일이에요 지금 밤새 지금 제사장한테 갔다가 빌라도한테 왔다가 바빴던 거예요 붙잡히셔가지고 요 하루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6시쯤 됐을 때쯤에 빌라도가 유대인들한테 말합니다 보라 그대들의 왕이로다 그대들의 왕이로다 하였다 한 번 더 기회를 준 겁니다 진짜 죽일 거야 진짜 죽일 거야 보라 그대들의 왕이다 근데 이 변변찮은 왕 지금 제대로 반역을 한 거로도 안 보이는 그냥 또라이 또라이 사이비 종교인 같은데 진짜 죽일 거야 그대들 왕이다 이 정도 지금 이렇게 험한 몰골 하고 있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사람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런 뜻이죠 유대인들 지도가죠 소리질러 이르기를 죽이시오 이 새끼들이 진짜 빡치네요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아버지의 괴기이시겠지 라고 보셨겠죠 죽이시오 죽이시오 그들을 그를 십자가에 제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제발 좀 죽여주세요 빌라도가 말하길 내가 그대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인가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이 양반도 답답하네요 대제사장 내 대답하길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당신도 지금 인정했잖아요 이 사람이 왕이라고 했다는 거 반역이죠 지금 당신도 이거 수상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는 왕이 없어요 왜 저 사람한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거 반역 맞아요 이런 식으로 나온 거죠 이에 빌라도는 아 졌다 죽여야 끝날 일이구나 해서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넘겨줍니다 빌라도 손을 떠난 거죠 여기까지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자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17절부터 갑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맡으니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해골 골고다 언덕 아시죠 골고다 뜻이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불리는 곳으로 가셨다 골고다 언덕 그러죠 우리가 흔히 그래서 자기 골고다 언덕이 올라가기 힘들 때 저희 예전에 대학 다닐 때도 골고다 언덕 있었는데요 올라가기 힘든 언덕이 저기 올라가려면 좀 고생하는 데를 골고다 언덕 이런 말 많이 쓰죠 저 군대에 있을 때도 굽어 뛰다가 막판에 탁 올라채는데 이런데 골고다 언덕 깔닭고개 이런 말 많이 썼던 것 거의 뭐 예수님이 죽음에 이르시기 위해서 올라갔던 언덕 입니다 골고다라는 곳으로 가셨다 그런 의미죠 골고다 그들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예수 강도 사건 예수님 옆에 강도 둘이 있었다 라는 말만 있지 요한복음에 지금 무슨 말이 있어요 없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강도 중에 한 명은 구원받고 이런 게 엉터리거든요 그렇죠 다른 복음에 보면요 어떤 복음은 어때요 강도들이 둘 다 욕해요 예수한테 야씨 너 메시아람에 뭐 능력 없냐 이렇게 죽냐 뭐 우리랑 뭐 달라 모욕 주고요 강도 둘이 여기서는 그냥 강도 둘이 아무 말이 없죠 그러니까 강도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 편 들어서 같이 낙원에 갔다 이건 만들어진 얘기입니다 그 복음에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흔히 하시던 말이에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하나님 자녀 하나는 혈육의 잔을 대표해서 두 사람 중에 같이 놀다가도 하나는 천국 가고 하나는 요한골에 던져진다 이 얘기를 평소에 늘 하시던 말씀을 죽기 직전에 그 상황에 대입한 거예요 이때 강도 둘이 좌우에 있었다는 데서 착안해가지고 복음 저자가 하나는 예수님 하나님 자녀 거기서라도 성령 받아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지옥에 던져진 사람이 있다 이거를 스토리상 넣은 것 뿐이에요 왜냐 그게 진실이었으면 모든 복음에서 일치해서 얘기해야죠 뭐 이렇게 지금 요한 복음은 아예 아무 말을 안 써놨으니까 차라리 낫지만 어디죠 여기도 마가 복음에는요 강도 두 명이 양쪽에 섰다 이 말밖에 없습니다 그쵸 이 말밖에 심지어 두 강도까지도 예수에게 욕했다 마가 복음에서는 강도들까지 욕합니다 그럼 어느 복음에서 예수가 하나 한 명이 구원받고 올라가느냐 누가 복음에서 그래요 누가 복음에서는 한 강도가 너 유대인 왕이라며 너 유대인 왕이라며 어디 너라도 구원해보시지 이러면서 제수조차 너도 그리스도잖아 우리도 좀 살려줘봐 놀립니다 그러니까 한 제수가 이분은 미쳤죠 갑자기 강도짓 하던 제수가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분은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해 마땅히 받을 법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죄로 벌받지만 이분은 자기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아무 잘못이 없는데 여기 계신 거야 예수님 당신의 나라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말이 됩니까 이런 훌륭한 제자는요 지금 12사도 중에도 없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강도가 갑자기 12사도 이상의 영성을 보였다 이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혹시 강도사건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생각나서 빌라도가 폐를 써가지고 십자가 위에 붙이니 여기 지금 강도는 옆에 그냥 같이 잡혀 죽인 죽인을 당하는 것밖에 아무 역할 없어요 지금 빌라도가 폐를 써서 십자가 위에다 붙여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붙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이 폐를 읽었습니다 폐는 히브리어와 로마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구나 다 읽으라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걸 알리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것도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 왕 이게 조롱하려고 빌라도는 했더라도 그게 조롱하려고 했지만 하늘의 큰 그림은 진짜로 왕이라는 걸 알리고자 합니다 하는 이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세히 묘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이건 아닌데 항의한 거죠 이건 아닌데 아무리 조롱하려고 했다고 해도 왜 왕이라고 써 그러니까 유대인 왕이라고 쓰지 말고 여러분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저러면 유대인 왕 같잖아요 이건 아닌데 자칭 유대인 왕이라고 해주시죠 그래서 자칭이라고 좀 써주시죠 라고 해요 그런데 신기하게 빌라도가 이상하게 이상하게 싫으네 그러니까 하늘에 큰 괴핵이 있었던 거죠 이상하게 애들 말 듣기 싫으네 그래서 나는 쓸 걸 썼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의 뜻이 하늘이 뭔가 역사를 하신 거를 지금 드러낸 거예요 빌라도가 뭘 알고 한 건 아니지만 하늘에 하늘이 빌라도를 통해 유대인 왕이라는 걸 알리고자 했다 로마의 히브리의 그렇죠 헬라의 이런 뜻입니다 자 23절 병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는 그의 겉옷을 들고 간단하게 처리된다 이제 영화상에서는 손바닥에다 못 박는 영화들이 많은데 보통 지금 합리적인 뭐죠 학자들 연구로는 손바닥에 못 박아서는 손이 찢어진다 매달려 있기 힘들다 손목 쯤에 박았을 것이다 라고 보죠 손목에 당시 십자가형은 이렇게요 당시 십자가형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손목에 이렇게 사람 있고 여기다 발판이 있고요 발판이 있어서 밟고 서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중을 몸만으로 지탱한다는 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발목 쯤에 못을 박고 여기다 못 박고 손목에 손목에 이래야 버티죠 이걸로 걸려서 이렇게 이렇게 보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죽냐 죽는 거는 이거 박았다고 죽는 게 아니고 여기 있는 중에 이제 목이 마르고 해는 쬐고 목이 마르고 하면서 몸은 자꾸 이렇게 앞으로 처지거나 이렇게 밑으로 몸이 자꾸 무거워서 주저앉게 되니까 숨을 못 쉬어서 죽는다고 하죠 숨을 못 쉬어서 그래서 빨리 죽게 도와주려면 돈을 좀 받거나 하면 뭐죠 창 같은 걸로 다리를 쳐가지고 다리를 부러뜨리면 지탱이 안 되잖아요 더 주저앉겠죠 더 주저앉으면 빨리 죽는다 이게 오히려 이제 도와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한 일주일씩 일주일씩 걸려 있어야 되니까 죽으려면 오래 걸려요 사람이 쉽게 안 죽잖아요 못 박는 걸로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점점 한 일주일 있다가 태양빛 받고 인체가 이제 맛이 가면서 죽는데 그래서 죽었는지 확인하려면 또 이렇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보면 뭐가 나와야 되냐 물만 나오면 안 되고 피만 나오든 물과 피가 함께 나온다 그러면 죽은 거다 죽었으면 물과 피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의학적인 입장에서 그런데 요한복음에 물과 피가 나왔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의학적 입장에서 확실히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는 거죠 그 당시 그러니까 흔히 하는 십자가에서 뭐죠 포도주 적신 거를 이렇게 대고 나서 돌아가셨다 그래서 뭔가 약간 예수님은 일단 좀 마취를 시키고 끌어내려서 살려낸 거 아니냐 하는 설에 대한 반론이 요한복음에 보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죽었는지 진짜 죽었는지 병사가 확인합니다 뒤에 보면 그때 물과 피가 나왔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죽은 거다 죽어야 그렇게 나온다 이런 것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병사들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받고는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겉옷을 들고 네 조각으로 나눠서 병사들끼리 나눠갖고 속옷까지도 속에 입던 옷이죠 그거 나눠 나눠가주려고 했는데 그 옷은 잊지 않고 위에서 통으로 짜는 옷이었다 이음새가 없이 통으로 짜진 옷이었다 병사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찢어야 되잖아요 이음새가 없으니까 억지로 찢어야 되죠 이렇게 나눠가 이거 그럼 이거 찢어야 되면 옷이 안 되니까 이거는 그냥 누구 한 명이 제비 뽑자 나눠갖기 힘들다 이는 성경에 다이세 시에 이런 게 있어요 원수들이 내 겉옷을 나눠가지며 속옷까지 가지려고 제비를 뽑았습니다 시편 22 22 뭐죠 22편 18절 자 이거를 이루게 하렴 이 말이 구약에 있던 이 말이 이루어졌다 역시 메시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병사들도 이상하게 이상하게 옷을 나눠갖고 싶어서 그렇게 나눠가진 거다 이것도 하늘의 큰 계획 속에 있었던 일이다 25절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는 그의 모친과 이모와 엄마 마리아죠 성모 마리아랑 이모 되는 분하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마리아 풍년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벌써 여기서 마리아 셋이 근데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뭐 이모 지금 이게 따지면 복잡해요 왜냐면 다른 모금에는 또 무슨 살로매가 있었다 살로매가 이 중에 한 명이냐 해서 막 맞추다 보면 그 여러 설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이 설 저 설 어느 게 확실하다고 말하기 힘들어서 그냥 이대로만 봐주세요 어머니 마리아랑 이모 군하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랑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다 어머니께서 그 모칭 그 어머니랑 그 사도 요한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랑 거기는 요한이라고 안 나와요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최후의 만찬 때 예수에게 기대있던 존재 바빈치 코드에서 마리아라고 의심받았던 그 존재 예수님한테 예수님 품에 기대있는 존재 있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그거는 요한복음상에서는 요한을 말합니다 요한 사도 요한 저자예요 저자가 자기를 그 복음 안에서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곁에 서 있는 걸 보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길 여자여 보십시오 여인이여 아들입니다 엄마 이제 나 죽으면 요한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얘기 뭐예요 요한아 너희 어머니처럼 잘 모셔 이거죠 어머니한테도 요한이 돌봐드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그 제자에게 요한한테 말하기를 보라 너의 어머니시다 이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셨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생생하시죠 어떠세요 지금 예수님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까지 생생하시죠 그런데 그 6시에 재판받았잖아요 6시에 판결 났고요 그 언제쯤 그러면 십자가에 다 오전에 진행됩니다 오전 6시에 재판받고 오전 9시쯤에 못 박히세요 그때가 어디 나오냐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오전 9시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럼 숨은 언제 거두시느냐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셔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의하면 오후 3시쯤에 숨을 거두신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전날 밤부터 다음날 하루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24시간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오후 3시까지 숨 거두실 때까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숨을 거두시다 볼까요 이제 마지막 어떻게 되는지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신 줄 알고 28절입니다 내가 할 일 다 했다 내가 인류를 사랑해서 와가지고 아버지의 사랑을 인류에게 드러내 보이고 아버지의 현존과 아버지는 존재하시다 아니 구약 믿고 살던 유대인들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 따르던 유대인들이 아버지의 현존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바리세파들조차도 아버지의 현존을 몰랐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바리세파가 아주 없다고 못하지만 드물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는 없다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바리세파들도 하나님의 현존을 만나려는 많은 노력을 합니다 예수님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지금 뭐 절의 승려가 말아도 견성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모두 견성을 주장하지만 견성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듯이 또 지금 교회가 모두 성령을 받았다고 외치지만 진짜 성령 받은 사람 몇이나 될까 똑같은 거예요 지금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또 그럴 거예요 너희는 아버지의 현존 아버지의 현존을 만나야 된다 아버지를 모른다 아버지의 또 진리인 사랑하라는 사랑의 진리를 모른다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라고 해서요 바리세파들이라고 해서 악의 집단이 아니에요 바리세파들은 지금 교회보다 훨씬 더 정결했던 조직입니다 더 계율 잘 지켰고요 더 하나님한테 최선을 다했던 조직이에요 다만 방법이 잘못됐다는 게 예수님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려고 온 거예요 왜 바리세파를 제일 욕했겠어요 바리세파들한테 기대가 크니까 바리세파들이 영향력이 크니까 왜 다른 사두계파니 왜 다른 파들은 다루지도 않죠 걔들은 글러먹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 만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는데 위선을 떠는 것을 못 견디신 거예요 하늘나라 갈 열쇠를 쥐고도 안 가고 있다 쟤들은 지금 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얘기예요 지금 교회의 목사님들 그리고 거기 교회 다니시는 신자들이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의 진리인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금 매 순간 듣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현전을 매 순간 느낍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요 매 순간 늘 예수님처럼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지롱 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하나 돼서 사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난 아버지와 아버지의 현전과 하나 돼 있고 아버지의 뜻인 사랑을 구현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걸 온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보여주고 결국 칭의 모든 인류가 나처럼 원재를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현전과 만나는 게 칭의입니다 이거 세 개만 기억하자고요 칭의 아버지의 성령에 안주하는 칭의 이거 이 성령에 안주하려면 뭐예요 원재를 탕감받아야 됩니다 원재 원재를 탕감받고 원재를 벗고 성령과 하나 돼서 성령 안에 들어앉아야죠 성령 안에 안주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칭의는 의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 전에는 죄의 존재 죄의 종 혈육의 자녀에서 칭의 하나님 자녀로 바뀝니다 성화 요한복음에서 강조했죠 하나님의 진리 그 진리에 안주하는 자 진리에 안주하는 자라고 나와요 진리에 머무는 자라야 자유를 얻으리라 진리에 안주하라고 나와요 그래야 진짜 자유가 온다 원재만 벗어서는 안 돼요 성화는 뭐랑 싸우는가 하면 본재라고 하는 본재는요 자범죄입니다 자기가 범한 범죄 원재는 하나님 모르는 죄고요 하나님하고 단절된 죄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단절된 죄라면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끝없이 죄를 지은 겁니다 스스로 죄를 더 불렸죠 원재에 기반을 해가지고 죄를 불렸죠 마찬가지로 칭의에 기반해가지고 자신을 더 고룩하게 만들었죠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 원재의 바탕을 두고 본죄, 자범죄까지 스스로 범죄까지 지으신 양반들은 어떻게 돼요 영벌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고요 칭을 통해서 성화를 성화의 열매를 거둔 분들은 천국에서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영화라고 하는 세 번째 영화라고 하는 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생명에 안주하는 겁니다 성령에 안주, 진리에 안주, 생명에 안주 반대로 원재, 본재, 영권 죄의 결과물은 사망이다 그럼 반대로요 죄의 결과물이 사망이면 그렇죠 이런 성령을 받아서 의로워진 그 결과물은 뭐겠어요 영원한 생명이다 이거 온몸으로 보여주시려고 온 거기 때문에 제자들한테 성령 받아라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자라 하나님의 말씀 즉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 안에 안주해라 그러면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죽음을 극복하는 거 보여줄게 내가 죽고 3일 안에 부활할 거야 나 진짜 죽을 거야 확실히 죽어야지 부활이죠 내가 진짜 죽을 거야 그리고 진짜 살아날 거야 그러면 너희도 믿어라 제발 죽음마저도 극복한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있다는 거 믿어라 이 모든 게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원래 영생 얻으신 분인데 굳이 죽어서 살아나는 걸 왜 보여줘야 됐죠? 너희도 나처럼 하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모델로서 롤모델 모든 인류는 나 가고 나면 오순절 때부터 성령을 제대로 받기 시작해서 제자들은 그 전에 성령 받았지만 온전한 성령은 오순절 때 받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로 해가지고 이제 온 인류가 성령의 불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온 인류 모든 이방인 땅 땅 끝까지 다 나아가서 모든 인류들 안에서 칭의 성화 영화의 열매를 거두는 결실을 거둘 거다 그게 추수죠 그거를 진정으로 수확하는 게 요한 게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 진정한 추수 초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 추수는 얼마 안 됐죠 소수였죠 재림 때 추수는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간을 주신 거예요 한 2000년 두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그때는 제대로 추수할게 그때 추수하는 내용을 그려놓은 게 요한 게시록 14만 4천이 구원받고 이게 추수하는 내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흰혼 입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추수를 돕고 예수님 흰혼 입은 천사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칭의 성화 영화를 얻어서 천국에 침략하는 자가 이미 지금 많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살아 생전에 이미 내 가르침으로 인해서 내가 모델이 되줌으로써 칭의 성화 영화를 얻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이미 많다 그랬어요 이미 들어가고 있다 예수님 때부터 추수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지상천국은 예수님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랜드오프는 예수님 때 이미 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 지구적으로 퍼지는 게 요한 게시록 재림 때다 이 얘기도 한번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지금 본인이 한 사역에 대해서 자부하는 게 있으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루었다 흰혼 입은 천사들 그냥 흰혼 입으면 돼요 그게 영원한 부활체예요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고 왔다 여러분 흰옷 준비해야죠 칭의 성화 영화 이것만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얻으려고 했던 결실을 거두려고 했던 열매들입니다 사람 따라 칭의의 열매 누구는 영화의 열매 누구는 성화의 열매 이렇게 거두겠죠 그걸 위해서 뭐든지 아버지한테 빌으라고 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라 그럼 아버지가 다 줄 거다 그게 뭐예요? 칭의의 열매 성화의 열매 영화의 열매 다른 거 구하시는 분들은 그거 먹고 떨어지는 거예요 자동차요 자동차 받고 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여러분 자동차 주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교회 다인 분들 심각하게 반성하십시오 아버지가 뭐든지 구하라고 했어 예수님이 뭐든지 구하라고 했어 뭐든지 구하라고 했어 뭘 구하실 거예요 아 뭘 구하지? 땡 마인드가 이미 글러먹었어요 아 나 뭘 구하지? 땡 뭐든지 구하라는 게 뭐예요? 칭의 성화 열매를 영화의 열매를 얻기 위해 뭐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영적 열매를 맺기 위해 뭐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내 이름 달고 구하라 아버지께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자 이름 걸고 성부 아버지한테 요청하라 다 주신다 근데 예수님이 왜 왔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전체에 걸쳐서 왜 왔다고 그랬어요? 사랑을 보여주려고 영생을 얻게 해주려고 너희들한테 내가 빛과 진리가 돼주려고 왔다고 했는데 자 여기까지 얘기했어 자 뭐든지 구해봐 아버지 내 이름 달고 뭘 구할 거야 너? 아 집인가 찬가 그렇죠 할 말이 없죠 예수님은 요정도 내가 했으면 인류가 아무리 인류가 혈육의 자녀로 살아왔더라도 이제 싹은 냈다 내가 지상천국에 싹은 냈고 나중에 제대로 수확할 때 있을 것이다 수는 다 났다 이제 내가 할 일은 했다 내 사역은 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니까 아 이제 이제 숨을 거두시려고 아 목마르다 합니다 목마르다 그래서 140 각주 번호를 읽었네요 제가 각주 달아놓은 게 뭐냐면 다이세시에 저 원수들은 내가 배고플 때 쓸개를 먹게 해줬고 내가 목마를 때 식초를 마시게 합디다 하고 아버지한테 꼬지르는 내용인데 이게 10편 69편 21절인데 그 내용을 또 어떻게든 구약과 연결시켜요 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려고 예수님 예연된 대로 지금 사셨다는 걸 보여주려고 끝없이 요한복음처자가 이런 장치를 한 겁니다 목마르다 그래서 목마르다라고 하신 거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포도주 그러니까 예언된 대로 뭔가 식초 같은 거 신 거를 누가 줬다는 거예요 거기 신포도주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면을 이것도 사람들은 그냥 이제 목마르다 가니까 뭐라도 해주려고 했겠지만 이것도 크게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일어난 일이다 거기에 해면을 해면이 뭔지 아시죠 해면이 영어로 스펀지죠 해양생물 해면 해면이 스펀지밥이 해면이죠 바다에 사는 해면 이라는 동물이죠 사실은 동물인데 살아있는 막 이렇게 제자리에 있지만 살아서 뭔가 이렇게 세포들이 살아있는 동물인데 그게 해면이죠 스펀지 해면 스펀지도 있죠 해면 스펀지도 쓰는데 그 해면에다가 스펀지예요 해면이 영어로 스펀지예요 그 스펀지에다가 우술 그 신포도주를 쫙 이렇게 있잖아요 주물주물 해가지고 머금게 해가지고 우술초 가지에 깨가지고 이렇게 올려준 거죠 입에다가 이렇게 올려줘요 신포도주를 좀 빨만 하잖아요 입 적시고 목 좀 추기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는 딱 숨을 걷으셨다 이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수가 없어요 십자가형이라는 게 빨리 죽게 돼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요 그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44절에서 45절 보시면요 빌라도가요 벌써 죽었다고? 믿기 힘들어요 그럴 리가 뭐 일반인도 이렇게 빨리 안 죽는데 그런 존재가? 그래서 백부장 불러다가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봐요 그 정도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이 안 되는 속도로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할 일 다 하고 가신 거예요 이거 포도주에 뭔가 이렇게 누가 포도주를 통해 뭔가 이렇게 마취시키는 성분을 좀 투입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의식을 잃으신 거 아니냐 그래서 무덤 가져가서 부활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온 거죠 31절에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 금요일이니까요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금요일 다음이 토요일이요 토요일이 원래 유대인들의 안식일입니다 지금 계신 뭐죠? 기독교나 그렇죠 계신 게 포함해서 기독교는 안식일이 일요일이잖아요 그건 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 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원래 토요일이에요 안식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이고 금요일 날 돌아가셨다가 토요일 일요일 때 부활하세요 3일 만에 그래서 일요일이 지금 기독교에서는 안식일이 된 거예요 원래 유대교의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6월절에 안식일이 겹치면 좀 큰 날이잖아요 큰 명절이잖아요 안식일하고 6월절이 겹치는 거예요 6월절만 해도 큰 명절인데 그래서 큰 날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숨 거둔 것 같은데 시체를 원래 저렇게 명절 때 나무위에다 두는 거 아니야 이런 자기들에게 룰이 있어서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보면요 사람이 죽었을 때 만약에 죄를 보면 죽었더라도 나무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 지내라 안 그러면 조주받는다 하나님 요호와께서는 그렇게 나무에 매달린 자가 조주를 받아요 하나님 요호와께서 그대들에게 유산으로 주신 땅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나무에 하루 이상 매달려 있으면 조주를 받으니까 밤새 두지 말고 내려라 그 죽은 자가 조주를 받으면 너희가 받은 땅이 더러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시체를 빨리 내려야겠다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우리 땅 더럽혀질 수 있으니까 치워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빌런 역할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우리 땅 저거 이런 거죠 우리 아파트 시세 떨어져요 빨리 좀 치워주세요 병사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 다른 강도들은 다리 꺾어버려요 안식이래라 그러면 계속 매달아 둘 수가 없네 오늘 죽은 명절 때 죽었으니까 이 강도들도 포함해서 예수님 말고도요 오늘 죽는 시체가 밤새 매달려 있는 일을 없게 하자 그러니까 미리 빨리 죽여서 끌어내리자 해서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리 꺾을 때 죽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 꺾으려고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숨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꺾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꺾은 거 아시겠죠 아까 앞에 사람들 다른 강도들은 죽으라고 꺾은 거예요 예수님은 꺾을 필요가 없는 이미 돌아가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진짜 확인사살 해봐야죠 죽은 척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옆구리 찔렀더니 피와 물이 나왔다 그러니까 로마 병사도 판단한 거죠 피와 물 나왔으면 죽은 거 맞네 하고 이거는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본자가 증언한 거다 뭐냐면 내가 봤다는 얘기예요 저자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3자가 본 것처럼 이거 직접 본자가 증언한 거다 내가 봤다 그 증언이 진실하다 분명히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자기가 말한 것이 진실임을 알고 그는 그대들로 알고 믿게 하고자 증언하는 거다 지금 내가 이렇게 쓰는 게 나 진짜 나 봤다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한테 직접 어머니 부탁도 내가 받았다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났는데 또 갖다 붙여요 요한이 야 예수님만 다리뼈를 안 꺾어? 야 이것도 예언이 이루어진 거네 또 뭐? 하면 다이세 시에 또 있어요 여기는 없는 게 없습니다 시편 34편 20절에 의인의 모든 뼈를 보호해 주시고 그 중 하나라도 꺾이지 않게 하셨다 크 그리고 또 실제로 6월절에 어린 양 잡아 먹거든요 그런데 어린 양 잡아 먹을 때 민숙이 9장 11에서 12절 보면 어린 양도 뼈 꺾지 마라고 돼 있어요 뼈를 온전하게 하는 걸 되게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잖아요 인류가 하나님한테 바친 그 소권 재물 허물 대속하려는 재물이고 하나님과 칠해지려는 화목 재물이잖아요 재물로 바친 어린 양이기 때문에 뼈가 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게 투영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셔서 뼈를 부러뜨릴 필요가 없었던 이 사건마저도 야 이것도 이거 하늘이 다 계획한 거다 이렇게 본 겁니다 요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다 라고 했다 이거는 저기 스가리아 구약에서 12장 10절에요 내가 다이세 후성과 에루살렘 주민들에게 은총의 영과 강구하는 영 즉 성령이에요 은총을 주는 영 그리고 진실로 하느님한테 강구하는 그 영 그것도 성령이에요 그 영을 성령을 부어주면 그제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그 사람을 바라볼 거며 그를 위해 애통해 하기를 외아들 잃고 외통하듯이 할 것이며 그를 위해 통곡하기를 맏아들 잃고 통곡하듯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한 짓에 대해서 크게 후회할 것이다 이런 것마저도 그러니까 그래서 찌른 거야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다리는 안 꺾었지만 왜 그러면 그러면 다리는 안 꺾었는데 왜 옆구린 찔렀대 성경에 다 있다 답은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자를 볼 것이라고 하지 않느냐 일단 찔러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이해되시죠 예수님 무덤에 묻히시다 오늘 조금만 더 할게요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요 이 양반은 이 양반 유대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급인데 정체를 숨긴 지도자예요 기득권층인데 밝혀지면 안 되니까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제자임을 숨겼었다 당시 드러내놓고는 예수님을 따르던 분은 아니에요 충실한 신신 깊은 제자는 맞아요 그래서 부자고요 그래서 이 일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였다 이에 빌라도가 허락하자 이때 허락할 때 그래요 뭐 벌써 죽었다고? 이상한데? 마가보금에 보면요 백부장한테 알아보라 그랬는데 알아보라 그랬는데 알아봤는데 맞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요셉한테 시체를 가져가도 좋다고 허락합니다 좀 사정이 있는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바로 빌라도가 허락해줘요 그래서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다 예전에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 양반도 바리세파였죠 모략과 침양 섞은 방부제를 백근이나 가지고 왔다 엄청난 방부제랑 해서 가지고 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은 그래도 기득권층이죠 유대인 지도자급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나서서 예수님 시체를 지금 처리한 거네요 다른 제자들은 지금 다 혼비백산에 있고 흩어졌으니까 이에 예수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 장례법대로 방부제를 바른 뒤에 세마포로 싸요 이때 싼 게 지금 토리노의 성인가요 그거다 해가지고 진짜지 가짜인지 알 길이 없고 탄소연대 측정에서는 아닌 것 같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그게 잘못 측정됐다 또 말이 많은데 아무튼 이런 구절 때문에 그런 논쟁이 나온 겁니다 세마포로 쌌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성의죠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그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 지낸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었다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라 서둘러야 했으며 빨리 그러면 처리를 해야 되니까 무덤이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다 오셨다 근데 재밌는 게 이사야서에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서에 앞으로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사야서 52장에 보면 52, 53장에 보면 메시아 인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에 이런 게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돌아가시지 않고 진짜로 살아나셨다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아무튼 진짜로 살아나셔서 더 오래 사셨을 수 있다는 증거가 될 만한 구절이라고 읽어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요 그는 폭력을 쓰지 않았고 입에 거짓이 없고 하지만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껴안고 형벌을 받고 처참하게 모욕을 당하고 악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한다 악인들이 등장해야 될 이유도 있어요 왜 예수님 옆에 강도들이 꼭 그 성경에 쓰여져 있을까 악인들과 같이 죽기로 돼 있어요 구약 때부터 메시아는 예언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죽은 뒤에 부자들의 무덤에 묻혀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새 무덤이라는 게 어떤 부자가 만들어놓은 무덤이죠 그래서 이 무덤이 아까 부자라고 얘기했던 아리마대 요셉의 요셉의 동산에 있는 무덤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부자들의 무덤에 묻혔다 그러나 그가 상함을 받고 질병에 시달리게 된 건 요하께서 오원하신 거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요하께서 오원하셨던 일이다 그 영혼이 속건 제물로 하나님한테 허물을 탕감받으려는 제물입니다 인류의 허물을 탕감받으려고 하나님한테 바친 제물로 받쳐졌기 때문에 그는 여기서 이 이야기가 이상해요 분명히 죽었다고 이사회에서 죽어서 묻혔다고 했는데도 그는 그 후손을 보게 될 것이며 오래 살게 될 것이다 다시 살아나서 후손까지 본다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근거가 돼서 예수님 생전설이 힘을 받는 겁니다 또 그의 손으로 요하의 뜻을 성취할 것이다 이것도 이제 후손을 본다는 게 교회가 생긴다는 거다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상에서 예수님은 승천하고 끝내니까 지상에서 더 오래 사셨다 이걸 기존 복음에다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장도 있다 아라는 뜻이라고요 이사야사에 의하면 오래 살고 후손까지 본다는 내용도 있었다 자 오늘 19장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시간이 꽤 돼서 예수님을 거기 모셨다 자 다음 크리스마스 때는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20장 21장을 다 해가지고 이제 부활 예수님 부활하시다 이 부분을 상세하게 또 다 그렇죠 함께 또 읽으면서 음미해보는 시간 같고 다음 주 토요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교회에 오신 기분 느끼시도록 마지막 예수님 부활하시다를 우리가 다 같이 읽고 거기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당부 우리에 대한 당부라고 실감나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우리한테 전하는 얘기라고 듣고 우리의 사명을 찾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완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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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